물따기 물따기 보면 알겠지만 계속 자물쇠했다가 떠오르고 자물쇠했다가 떠오르고 그러고있어 그러고있네 피라미같은거 물고 올라오는게 가끔있더라구요 가마우지에 사냥하는건 봤으면 좋겠네 가마우지에 가만히 가마우지 옆에 청둥오리들이네 청둥오리를 펴고 날개를 펴고 날개 펴고있는것은 사냥끝물속에 들어왔다가 날리는건가 다리자마자 네 개 보인다던가 계속 들어가볼거리고 4개 보인다던가 저편내가 조금 더 보통 종료거리의 2개 보인다던가 이쪽 가만히 옆에 흰색 보이있다. 갈매기같은데? 벌레한보? 아니 괜찮아 갈매기같아 다시. 갈매기도 작은색이 아닌데 가만히 옆에 있으니까 작아 보인다. 갈매기도 오리옆에 있으면 크기가 좀 큰데. 백로인가? 백로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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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갈이같은데? 외갈이야? 어 멀구리 음 구리도 그렇고 물에는 안앉아 물가에 앉아 물가루가 지금 머리구이니까 알겠다 백로 당뇨야? 왜그래요? 안 보이는데 갈매이 보이네 갈매기는 저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봐봐야겠고요 배에 떠있어 저흰 무엇이냐 기러기 기러기네 물...물딱 또 철새겠지? 아니 아니 물...딱 맹금류가 있는데 조그만한 맹금류가 한 마리 저쪽에 있어 지금 하늘 내려다는데? 어 뭔지 모르셨어 알똥가리 아니야? 알똥가리인가? 알똥가리... 황조롱이 치고는 너무 커 황조롱이 치고는 너무 커 어차피 경쟁이다 저런 비행기들이 꼭 좀 뭘까? 못하겠네 1년이 흔하네 흔하네 개인 비행기일 수도 있잖아 다 먹어서 달라는 건데 일로틱 여기서 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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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닭 Wait 상쾌 잘 못하나보지? 물수리 같은게 아니지? 물수리 같은거 뭔가 날아다니면서 본체만 채우는거 보일까?